전라북도 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어울림학교 유형을 개편하기로 하고 참여 희망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. 특히 내년부터 도입되는 시군 간 공동통학구역은 교육장 간 동의를 통해 시군 경계와 상관없이 공동학교를 설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. 도 교육청은 큰 학교 한 곳에서 작은 학교 여러 곳으로 전입학이 가능해지면 학생 유입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과밀학교 해소와 소규모 학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도 교육청은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 150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